혹시 좀비가 포클립스가 생길까 봐 쳐놔요? 좀비가... 좀비가 택하고 있습니다! 이런데 저만 모르는 거 같은데... 18일 후 그거 보고 나도 약간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. 아니 근데 그렇구나. 나도 그런 생각하는데... 그치 왠지... 아 그리고 그런 게 이상할 것 같아. 작년에 미국 정부에서 외기인이 있다는 걸 시행했잖아. 그래서 잘 썼거든? 정식으로? 진짜로? 그래서 근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시행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지금 국민들이 알아가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. 정첨력.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. 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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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야 돼. 오늘 일어나면 어떡하지? 여기에서 대기할 수 있어. 그 생각을 많이 하셨어. 진짜 좀비가 이제 나타나면 나는 집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? 창문이 막 창문으로 끄시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잖아. 그냥 이렇게 적인 척을 하면 안 돼? 아 좋은 생각이다. 아 진짜... 사람 냄새가 나더라도... 뭐야? 왜 이렇게 좋은 척인데?